자 오늘 1개 맨 거 쏘리지 말자 지난 시간에 돈을 지금 벌고 있기 하는데 정말 탱크 잡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돈을 벌면서 지금 왓다리갔다 리 하고 있는데 메인 임무같은 걸로 뭐 나중에 좀 천천히 하면서 필요할때만 생각해야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말 부족해요 50만 몇이라고 해도 늘 항상 부족한게 느껴지는거같아가지고 우선은 돈을 좀 벌어놓고 나서 기기를 얻어내던가 해야한다는게 좀 느껴지는거같아요 어쨌든 우선은 사이드옵스 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다시 가자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방황하는 양구제 있고 그리고 몇개 좀 더 있다고 하지만 지뢰애되고 우선은 방황하는 양구제부터 할까요 자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고 어차피 가까우니까 어 어디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어 이동으로 이렇게 해주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사냥한다고 치고 어 출격합시다 다만 오밤쪽으로 예 오밤쪽으로 해서 일단 출발해야지 어 어떻게 할 때 사이드 메뉴 하나 하면서요 예 오늘 좀 좀 오늘 어 그냥 어 천천히 그냥 어 놀아난다시피 할거니까 어 너무 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쇼 자 이제 일아가면 돼 아 근데 저 그 늑대기 전 처음에 허스키인줄 알고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어 늑대게 맞는거 같아요 잘하고 나니까 어 그냥 어렸을때는 진짜 아무리 개든 늑대든 간에 어 모르는거는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 아 지금 소련군 점령하여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지만 어 알다시피 어 아프가니스탄 점령했던 국가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어 네 결론적으로는 어 최악이었어 네 결론적으로 20년동안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 영국이든 어 다 어 어 어 결론적으로 죽지않은 근데 아까저것 좀 빨딱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던거 같은데 어허 어 이것도 하나 잡아야죠 이렇게 해주고 자 탁하자 볼게요 해줘야죠 어 음 이렇게 해서 어 위치 보자고 지금 이 위치지 어 여기 적들도 지금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좀 봐줘 좀 봐줘 어 어, 야, 좀 더, 오, 고마워. 고마워. 오. 오. 오케이. 시작 이거 또 해주면서 해줘야 돼요 자 양으로 죽게 해줘 해줘야 돼요 여기 내에 있다는건 확실한거 같은데요. 마을도 있자도 잘 가있죠. 총소리 났다 해가지고 이런거 아니겠어요? 아 죽어있다고 일단 얼음땡놀이 하자고 총소리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온거죠 지금 저격라이프를 써뿔할수 없으니까 소음기 없으니까 그런거 같애 근데 무전을 안때리냐? 무전을 안때리는가 보는데 너는 어쩔수 없지 일단 한놈만 채우러 탔어 무전을 안때린다 무전을 안때린다 무전을 안때린다 아 저쪽에도 있다 알았어 아마 저쪽에 타겟이 있구나 그럼 아까 바깥에 있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나보네 어떡해 내게 누구? 아아 누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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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움직이면서 확인했어요 사운드 플레이어 이러면서 확인했죠 송소리가 났다고 하지마 이미 이거 아하 조개구만 어쨌든 한 놈 쪽으로 어깨는 거에요 오케이 오사이 도포 어어 엑스트랙션 아라이브 앱 모터베이스 어째때 이따로 뭐 확인했니? 이따로 성공했네요 이렇게 하면 어 20미닛 레이테일 한 번 마무리할까요? 엑스트랙션 아라이브 앱 모터베이스 한 번 더 걸쭉쾌니야만 다마치발라서 저거 조금만 따라가다가 어 길을 못봤어요 제가 설마 이쯤이야? 여기 아까 전에 그 무서운걸 아니야 그쵸? 그때 그 스티거 얻었던데 그런거같아 꼭 이럴때요 진짜 다행팀이 분명히 제 생각에 맞다면요 갈도 복잡히 다 여기 맞네 그 스티거에 맞다들어 어 어 어디갔어요? 어? 아.. 오.. 개사에 맞은거 오.. 오.. 박수산이 숨어가지고 일단 여기 치압좀 하자 치ац 아래 뒷품들 헿 어? 어? 됐다 여기가 너무 높아졌어 역시 데자비가 여기가 스팅어사이트는 걸었던거죠? 허니비라고도 아주 저는 스팅어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선은 이 녀석만 해결해보자. 턀 blonde'T 스팅어사reas 우리의 남자분이 다른 사람에 남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얌전하겠고 나 대신여! 그럼 다시 뇌! 지 semua운드에 한가들! 뇌! 뇌! DGP, 알겠습니다. 루트 우린 지켜드리지. 안 내리지 마세요. 끝, связ이. 히브리스 렛은 또, 롱기 자세히. 어 뭐야? 어 좀 다이사이에 도망가게 다이사 들켰어 연령적으로! 아아 들켰어. 어 아아 이제 들켰어 이거 와 씨 파격포 준비한대? 어 뭐 그래 상관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어 네 시아에서 놓쳤다고 하지 마요 어 우회할 길이 있는 범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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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어서올라고 하죠? 아… 닢 거다. KB, 너의 제한지 아니었지만 어떤 경우에 의해 안 보고 있습니까? 너의 표정은icorn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정리로 Ooo 지상한 로그인은 건가 무엇입니까? 이게 전공이 없던 소시지 이렇게 시켜야겠어 이ἰ어져야한다 이 상태를 참고 있으라고 지금은 어 여기로 불에일을 주고 지금 애쓰고 있어 됐어 첫 번째 포로 구축하려고 오? 어? 이곳에 포로 구축하려고 이렇게 주면 일단 끝날겠죠? 이친유도 끝날거야 자 왔어요 에이 겐장! 느꼈어! 일단 줘야겠어요. 지금은! 도료수성 이상은 어쩔 수요? 자, 피어 떼야죠. 멋있다고 자, 어째 뒤로 빠졌다고 지금은 뒤로 빠져서 이렇게 가줘야죠. 이렇게 말해주면 더 이상의 일은 없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헬기 불러야지. 자, 게이 225번이 올라왔어요. 아프리카보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해야지. 아프리카보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되나? 사이드 비션은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어, 잠시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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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다 잡을 자꾸나? 어. 다 잡을 자꾸나? 다 잡을 자꾸나? 다 잡을 자꾸나? 아무program 어째С 자, 이!! 이때 습돌로 네 동시에 다해서 잘 하려고 시작 이거 도망쳐야돼 이거 나에게 도망밖에 없다 도망이 전부야 자 어쨌든 계속 내려야 준비했구나 오케이 갈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됐어 후후 일단 주별로 약초 좀 챙겨놓고 예 갑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됐어 후후후 이제서야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 아하 후후 이제 끝났네 하아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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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어쨌든 사이너스 이틀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직 하나 남아있겠네 어 하나 남아있게 한다면 어 계속 오랫동안 있어 내가 마더베이스에서 조금만 놀다가 일단 마무리하는 식으로 합시다 예 이렇게 할게요 자 자 의료레베티 상수했고 자 자 자 지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 이제 마더베이스로 가자 응 마더베이스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마더베이스로 가야죠 아 너무 오래 있었어 진짜 오래 있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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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어떻게든 간에 나눈거는 뭐 별거 없어보이게 하겠고 기지도 많이 확장시켜야 돼 많이 확장을 시키는 것이 좀 안시키는 것 같아 자 다리 잘 짓나 저 개가 사람 쳤어요 그래서 저러면 안되지 아 맞다 이거 이거 심신 안장으로 시켜줘야 돼 자원을 좀 해줘야 돼 일단 심신이 잘 죽이셨을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마무리 하자고 이제 많이 기지도 확장이 되어가는데 저거 뭐 저거 뭐지 2H집이죠 아 메디컬 센터 메디컬 플랫 저 잊고 있었네 저거 저기도 이제 그거 되면 상당히 좋아질 테니까 어쨌든 어 이것도 이제 마무리 하자 오 탱크에다가 어 어 상당히 어 좋은거 TTTC죠 T34 아니 T34 이거 T85 그건 아니겠지요 이거 어 탱크 어 그건 아니게 빌하겠습니다만요 어 어 그리고 어 어 다른 거는 뭐 어 임무새어 파견하는 거 어 이거는 좀 봐야겠어요 PLEASE SELECT A MISSION 신병 뭐지 뭐 복구조 일단 복구조를 좀 해 주세 해 주세 해 주세 나쁘지 않을까 안해 그렇지 이거 부대편서 어 아 잘 못났다 나 좀 잘 못났다 어 부대편서 보자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어 이렇게 해주면 되려나 일단 4명 정도는 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4명 정도는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되려나 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뭐가 되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힘들 것 같다. 이거. 이거. 용변 파견을 이거 좀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래야 답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이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표시인건 아. 온라인이나 게임거래기 진행되어있는거에요. 그게? 아. 몰랐는데. 나 몰랐어. 배시 시간이 오래걸려요. 그냥 그냥 자동으로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워낙 또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래. 아. 탭으로 이제 오프라인 파견도 있고. 근데 온라인 파견하는게 오히려 더 나쁠수도 있는데.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더 심하지 않을까. 모래담아요. 오. 뭐야. 이거. 오. 여기에 그 포스터 하나 발견돼요. 일단은 상자 좀 열어보자.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오. 그림은. 그림은 좀 귀엽네요. 자. 어. 자. 아. 이렇게 앉아갈 수 있고. 10킬로도. 그리고 이렇게 10킬로 한번만 눌러도 이렇게 되고. 설 수 있나? 아. 이게. 아. 이게 서는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게. 아. 아. 나 몰랐어. 왜냐하면 숨성검한 애가 있더니요. 찍힌다도 뭐 한다는 생각 안 했군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몰랐던 건 뭔지 아세요? 예. 스페이스도로가 탈출하는 거. 이건. 이거는 예전에 내가 배워져 있었거든. 어. 오케이. 어허. 오케이. 알았어. 어. 이렇게 해. 이걸 내가 가지고 또 도망을 때 쉬고 그랬었죠. 제가. 어. 이제. 저 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래서. 어. 이거 스네이크 있었어. 그거죠? 이거 뒷단을 다 줍시다. 예. 나. 아. 슬리 리마스터. 도 내놨. 코나미 어. 그건 그렇다. 어. 그래그래. 트윈스테이크를 내놨으면서 말이지 리마스터를. 근데. 안타깝게도. 코나미가 요즘 게임에는. 좀. 손은 안 되는 거 같애. 게다가. 그. 이런말하게 뭐. 코지바 히데오 가. 어. 더러워서 코나미 떠나버렸잖아요. 예. 더러워서 코나미를 떠나버렸으니. 오. 뭐. 이상 뭐. 난 할말이 없어요 어쨌든 어 이렇게 해주고 헬기 좀 불러서 마무리 짚자 이것부터 들어가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헬기 부르면 일단 자론조 세이브는 되는 것 같아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일단 타고 마무리 하는 걸로 승인하고 역대를 개발하고 근데 개발하면 또 불고두고 그러잖아 어 그런지 생각하셔야죠 근데 진짜 어 다시 봐도 있잖아요 메탈기어 솔리드2 펜트펜의 색상이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넓어보이지만 작게 보였을 땐 소규별로 보일 때는 정말로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 일단 무기라든지 뭔가 만들만한 것 좀 생각해봐야 돼 기지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기지라든지 뭐 기지라도 스텝이 어떤 걸로 파냐 일단 무기부터 보자 무기 안그래도 이거 왜 무기라든가 이런게 좀 많이 줘 그러니까 음 일단 요건 됐고 이거는 그거죠 그 뭐야 그 소음기 없이 빵 쏘는거 그건 안 돼 절대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기관단총 기관단총은 뭐 아니 이제 개발해봤자 뭐 소용없고 그거는 어 지금은 어 이 상태로 충분하게 하는데 문제가 어 이거죠 적용라이프래요 소음기가 여기 장착이 안 되어있는게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그 적용라이프에 소음기가 안 달려있나 이거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될거 같아요 어 원래 원래부터 그러지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저 개인적으로 그럼 사이드오스 몇개 해야되냐구요 그거는 모르겠어 제대로 확인 안해봐가지고 시퍼폭탄은 뭐 그렇다치고 막스도 됐고 쿨톤도 지금 뭐 손을 봐야할까 어 쿨톤도 지금 어 몇개 지금 어 어 아 운반기술 맞아 어 이거 하나 업하자 어 요거는 엄만해주고 어 요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뭐 어쩔수 뭐 의수는 뭐 제외하고 어 스터남도 설교 설교는 어떤거 같아 스터남도 근데 지금 스터남은 바이온닉 아니면 근데 나는 어 의수도 중요하긴 하지 물론 그건 아는데 어 스터남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요 스터남만 좀 그래 나는 그냥 어 제한만 해주고 이거 제한만 해주고 땡치던가 아니면은 적용총 아 적용총 이거 마취총 그냥 빵 흘러가지고 어 스터남도 개발하면 좋다고요 이게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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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헬리포터 이런거 말한거죠 지금 모빌리티 지금 그 괴이 225분리 말씀하시고 어 어 어 아 의수개발해서 아 의수개발해서 모빌리티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지금 님이 말씀하신게 여기서 보시면은 어 어 어 여기 스터남을 통해서 어 어 아 재정속도 장전을 안하다가 뭐 이런게 있다 쓰읍 그럴까 그러면 어 이거 개발할까 어 아 플러스에 붙은것들 아 이것도 말씀하신 플러스에 붙은거 이거 어 어 크리즈샷 아 모빌리티 아 이거 아 아 아 호버클라이밋이 이동속도 가능한것도 있고 어 그냥 그냥 금만 붙여넣다가지고 다 되는건 아니구나 이게 어 금도금했다 해가지고 어 그럼 그럼 일단은요 요거 요거 하나만 합시다 모빌리티 소나레이더도 괜찮긴 하겠다 이거지 어 지감지감 어 근데 이거 발간때 위험이 있다니까 제가 패스했었죠 예 어 나도 기억해 일단은 모빌리티 하나 할까 어 요거 일단 개발이 18분 뭐 근데 어차피 어 어 나중에 오프라인제도 뭐 상관없어 이거 자 자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일단은 오늘은 에 요쯤에서 일단 마무리 짓는걸 하겠구요 예 다음 시간에 어 이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 아까 제가 어 그 단편 단색되게 하다가 좀 짜증이 좀 났었던거 같은데 응 좀 제가 그 그 개발사에게 좀 항의를 좀 해야될거 같아요 물론 지금 그 실험 중단에 딱지를 매긴걸로 확실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확실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항의를 하고 나서 일단은 뭐 다른 2차적인 결정을 좀 내려야될거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해주시구요 자 어쨌든 이제 돈은 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돈은 벌어서 어떻게 해서도 어 애를 쓰고 있는데 자 과연 과연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예 기대를 해봐야될거 같아요 퓨처로 푸짐입니다 팔로우 마이프테드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 하면 다시 추천과 지켓할게 마이프테드 자 오늘의 여쭈요 마무리쭈요 지금까지 멜라 겨우 솔리드 파일 나 팬텀 헤이녀스 지랄탐 됐다 어 자 이런게 뭐 어떡하고 서버할 거글도 없네요 이걸로 할 수 있나 근데 일단 숙여오고 가서 한번 이거 여기거든요 지금 아 아 이야 이거 아 아 아 엄마 사귀 먹으러 아 아 아 아